쌀쌀맞은 닭 밀가루 치킨으로 세상이 어지러울 때 치킨을 평정할 풍원화가 등장했으니 바로 쌀쌀맞은 닭 드시겠다 바닥하고 맛있는 치킨이라는 육성우만으로 식포점 탄생 게다가 가맹비 교육비 로열티가 전혀 없는 이 놀라운 사실 해외에서 먼저 인정한 세계적인 우리 쌀 치킨 쌀쌀맞은 닭 두랑에도 끝떡없는 쌀쌀맞은 닭 이제 당신이 성공 창업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